그냥 깔끔하게 저 지금 대학교 친구랑 친한 친구인데 아까 같이 운동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앞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살짝 더 자를까 아니면 숯을 조금 더 낼까 지금 너무 고민되네요 여러분 제 질문에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좋은 궁금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코로나 조심하세요